자 김계리 토익 천일문 part 5 and 6 이제 6강 들어왔습니다. 자 사실 지난 강의에서 끊지 말고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들의 집중력 때문에 또 우리가 한 강의에서 약속된 시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끊고 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부사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 마치고 그리고 동사로 우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전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로써 브리핑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고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데 자 아직 우리가 케이스스에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제 준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자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 그대로 보이시죠? 자 준동사가 일단 부정사, 분사, 동명서에 대한 기초나 기본은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게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형광페로 박스 치고 왔다시피 자 준동사는 본질적으로 동사입니다. 자 어디 가서 무식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누군가 물어봤다고 칩시다. 동명사가 명사에요? 동사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까지 영어를 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왔는데 어느 한 수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관되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동명사가 명사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손 꽤 들고 또 동명사가 동명사가 동사다 하면 손 꽤 들고 잘 알겠지만 난 지금까지 영어 강의를 하면서 무슨 대학 입시를 쭉 대학 입시, 학력고사, 수능, 본고사 이런 거 다 했었고요. 또 9급, 7급 공무원, 또 토익 시험으로 영어가 대체되기 이전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하는 이런 3대 고시, 입법고시, 국회 사무관되는 시험 강의까지 했었고 대학 편입, 또 토플, 또 GRE, 또 IELTS, 거의 대한민국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영어 강의를 다 진행을 해오면서 그러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학생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잘못 배웠고 더 놀라운 것은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동명사를 명사라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죠. 동명사는 본질적으로 동사입니다. 명사적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수식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형용사로 수식하나요? 부사로 수식하나요? 당연히 부사로 수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세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다면 밝혀줘야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그러니까 영어는 명령문을 제외하고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동사에는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일 때는 주어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명령문이라는 건 누구한테예요? 얼굴을 맞춰보고 너한테 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주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주대하면서 하세요, 해, 하지마, 하지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 경우를 제외하고 다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어에서 보면 가령이 달라져서 요즘 날씨가 덥다 할 때 매우 덥다라고, 매우 덥고 만약에 습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It is very hot and humid these day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it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데 그냥 쓴 주어다 해서 이러면 우리는 비인칭 주어로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쓸까요? 가령 what time is it now?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있으면 뭘 가리킬까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령 오늘이 독립기념이다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It is independence day to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이 시간이든 아니면 기온을 나타내든 명암을 나타내든 명암 It is bright outside. 밖에 화내. 뭐가 됐건 간에 거기서 it을 쓴 이유가 뭘까요? 영어의 동생은 반드시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사, 분사, 동명사도 본질적으로 문장 내에서 명사적, 회용사적, 부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절의 주어와 그 준동사를 쓰이는 것에 대한 동작 주체가 다른다고 할 때는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야 됩니다. 부정사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for 하고 다음에 이제 목적격을 써서 그리고 동명사의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동명사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니까 가령 그는 죽었다 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죽음이라는 명사로 바꾸면 뭐라고? 우리말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의 죽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소유격으로 그러나 목적격을 쓸 수도 있고 구어체에선 그리고 분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할 때는 분사의 앞에다가 그대로 붙여 놓는 걸로써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져도 있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 준동사로 쓸 수 있는 동사가 본질적으로 타동사다. 자 그러면 전체의 도움 없이 곧바로 목적어 와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불완전화되면 보호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태와 시제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부정사 기본적 형태가 어떻게 돼요? to하고 동사 원형이죠. 자 그러나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일 땐 to be pp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 또 뭐가 존재하냐면 시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진짜 동사의 시제보다 먼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준동사로 표현할 때는 to have pp 또는 이제 우리가 분사나 동명서를 쓸 때는 having pp의 형태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뭐가 시제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준동사의 문법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준동사 부정적 분사 동명서는 거듭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동사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고 그것이 타동사라면 전지사의 도움 없이 곧바로 목자가 올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뭐 이영식 동사라면 보호가 곧바로 올 수도 있고 다음에 태화 시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ing 쓸 수 있지만 being pp하고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수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을 만든다는 거.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 자 조동사는 먼저 문법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조동사가 자 비동사, 해부동사 두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b 플러스 pp하면 수동태, b 플러스 in자면 진행형, 해부 pp하게 되면 완료형 해서 다 이런 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가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정문 만들 때 둘을 이용을 해서 또 의문 만들 때 또한 둘을 이용한다는 거. 그 밖에도 무슨 부가 의문을 만든다든가 도치고문에서 라든가 자 그럴 때 죄다. do, does, did. 시제와 인칭에 맞게 두 동사에 도움이 없으면 일반 동사가 지 혼자 문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동사에다가 의미를 도와주는 뭐 허락을 나타낸다든가 추측을 나타낸다든가 충고나 의무. 그렇죠. 이런 걸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can이나 may, will, must가 될 거고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어처구니 없이 쉬운 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어민들 특히 영작할 때 보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못 쓰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 없다. 이거 뭔지 알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can하지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will, can? 안 되겠죠. will, can 안 됩니다. 그럼 can, will로 바꿔볼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앞으로 미래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will be able to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데 will, must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will have to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조동사 조동사는 나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데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토익시험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의 형태를 기억하자는 건데 자, 가정법은요. 자, 보세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이런 거 없어요. 자,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어, 가정법에서 과거냐 과거 완료냐 이거는 실제 그 내용의 시간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를 보고 붙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보다 이전의 내용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태적으로 붙인 명칭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근데 이게 왜 보세요.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그냥 직설법으로 쓸 땐 현재 시제를 쓰잖아요. 근데 왜 가정법을 쓸 때는 과거를 쓸까요? 한 시제가 후퇴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딴 게 아니고 이 우리가 현재 시간이라는 걸 그냥 직설법으로 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가정법도 똑같이 현재 시제를 써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정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설법이라는 것은 직설입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유감이나 아쉬움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말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 이건 직설법이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었더라면 이건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유감을 담아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에서 어느 말에서나 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감이나 아쉬움을 담아서 돌려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정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줘야 되겠습니까? 영어에 있어서는 바로 시제에 차이를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야기지만 가정법을 쓸 땐 하나 후퇴합니다. 가정법 과거 형태로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걸 가정법으로 쓸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그쵸? 그니까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가정법은 시제일치가 중요합니다. if 자리에서 과거 왔어요? 그럼 주자리에서 would, could, might 그러니까 will, can, may의 과거 형태하고 동사원형 과정법 과거는 과거끼리 또 과거 완료 if 자리에서 had, pp 왔습니까? 그럼 주자리에 가서 would, could, might, have, pp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과거는 과거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시제일치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정법 현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if가 이끄는 절에서는요 시간상으로 미래라 할지라도 현재시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문법적인 약속이에요. 쉬운 말로 내일 비가 온다면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자연스럽죠? if it rains tomorrow 이런 안 하잖아요. if it rains tomorrow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애씨 당초부터 if 절에서는 아예 미래 형태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가정법의 시제 명칭은 형태를 보고 붙인 것이 내용을 보고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가정법에는 과거와 과거 완료가 없기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f 절에서 should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거기서 should는 해야만 한다고 아닙니다. if 절에서 should는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으시면 if we should have further questions 알겠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가정법에서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얘기했었지만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가 뒤바뀝니다. 도치가 돼요. 그럼 이제 들어서 if I had solved all the problems 내가 모든 문제를 풀었었다면 하고 이 가정법 조건지를 쓰는데 거기서 if를 생략시키면 had I solved all the problems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if we should have further questions 하고 돼 있을 때 거기서 이제 if가 빠지면 도치가 돼서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하고 이렇게 바뀌립니다. 자 말로만 하니까 헷갈린다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로써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법에 대한 건 이제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영어에 동사와 준동사 전반에 걸친 담론을 했는데 자 이게 기초나 기본까지 튼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로써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으면서 이해가 가겠지만 자 좀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어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썰만 풀까 자 걱정하지 말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스터디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로써 지난 강의 후반부와 이번 강 시작부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던 영어 동사 준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담론들에 대해 자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파헤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사 자리의 파악 타이틀을 보세요. 세 가지 주어졌죠. 주어 다음에 동사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명령문 쓸 때 동사 원형 오겠죠.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플레이즈란에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오야 된다는 거 초딩도 알 수 있는 이 어처구니 없이 쉬운 이 세 가지 정기 토익 시험에 최소한 한 문제 두 문제는 꼭 출체됩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보시면 자 핵심 문장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또 Corporations Updated Vacation Procedures 에서 주어 다음에 Restrict 동사 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Please monitor your patient's charts as carefully as you can 해서 자 플레이즈 다음에 명령문 오고 있는 맥락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All department has 해서 모든 부서장들 이라는 주어 오고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요는 자 바로 이런 패턴들입니다. 그대로 토익 시험에 언제 여러분들이 정기 토익 시험을 보더라도 여기서 최소 두 문제는 반드시 출체됩니다. 그래서 먼저 Question 1 자 가보면 선택지를 봤더니 Note, Noting, Noted, Being Note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블랭크 어떤 자리에요? 앞에 보니까 A Public Relations Executive for Standard Guest Cooperation 주어져 동사 없습니다. 자 지금 Public Relations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PR인 거 알고 있죠? 홍보입니다. PR Executive란 말 중역이고 다음에 For Standard Gas Cooperation 하면 전명구잖아요. 자 그럼 주어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블랭크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Dead Ia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 그러면 Dead Ia는 목적어가 될 것이고 거기에 뭐가? 타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그럼 동사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B번과 D번은 소거가 되고요. 그리고 A하고 C가 남게 되는데 시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리고 주어가 Public Relations Executive 하고 A Public Relations Executive 하고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고 했을 때 Note 하고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만약에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한다면 Note 하고 됐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대절 속에서 시제가 뭐예요? Head 보입니까? Yet Head Increased 해서 과거 완료가 주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현재 시제가 보면 안 되고 자 과거 시제가 와 있는 C번이 되어버리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Note는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명사를 쓸 때 아주 다채로운 뜻을 갖는데 동사를 쓸 땐 뜻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다 이거나 주목하다 이거나 자 여기서는 말하다 란 뜻이 되죠.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Question 2로 넘어갔습니다. Blank your writing skill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By I N 적 시작되고 있죠? 다음에 Hosted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 알죠? Host란 말이 동사를 쓰면 뭐예요? 개최하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이제 By로 해서 연결되고 있어서 PP로서 앞에 컨테스트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해됬나요? 자 문장에는 동사가 반드시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죠? 자 그리고 문장의 맨 앞입니다. 여기 뭐가? 명령으로서 Show D 번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Show your writing skills 당신의 글쓰기 스킬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뭐함으로써? By entering the poetry contest 자 그 시 쓰는 시합이니까 이제 백일장 어떻게 되겠죠? 거기에 참가함으로써 어떤 거야? Hosted by the museum of contemporary literature 이러한 뮤지엄에 의해서 개최된 이렇게 되겠죠? 잘 알겠습니까?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여러분 고개 들고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영어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의 문장의 동사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있어야 된다. 만약에 동사를 더 쓰고 싶다면 동사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수만큼의 접속사 관계자 포함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question 3로 넘어갔습니다. 자 question 3로 넘어가게 되면 blank의 앞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일단 앞에 콤마 이 demonstrated 콤마까지 무시해버리고 online links부터 봅시다. 주어죠? 그리고 do not 이런 뭐야 조동사죠?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너무 쉽습니다. 해석 전혀 필요 없이 boost 하고 와주면 되겠죠. 자 일단 이 세 가지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39페이지에서 다른 건 어떤 건지 알겠죠? 자 동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이게 전기투액 시험에서 최소 두 문제는 꼭 주어진다는 거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가 같습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뜻 같고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타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엇을 무엇을 하고 이렇게 우리말이 목적격 조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 아닌 그런 타동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밑에 가서 정리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핵심 문장 1번에서 rose 나옵니다. rise, rose, reason 자 주어가 올라가다 주어가 오르다 자동사죠. 자동사는 주어가 그냥 동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게 바로 자동사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gave 하고 give죠. give 같은 경우는 주다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던가 만약에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을 먼저 쓴다면 누구누구에게 이 부분은 뒤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자 Ms. Ainsley gave a comprehensive lecture 자 comprehensive 이라는 말은 종합적인 일을 친다 됐어요. 자 Ainsley는 종합적인 강의를 했다. 뭐에 대해서 on dangers to the food supply 자 식품 공급의 위험성에 관한 어디에서 at the club's monthly meeting 자 그 클럽의 월간 회의에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무엇무엇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만 주어진 상태죠. 자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빈출 자동사와 빈출 타동사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arrive라든가 depart disappear rise consist 근데 consist가 단독자로 쓰여서 구성하다 인건 아니죠. consist of 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자동사죠. grow 물론 grow 란 말이 타동사를 쓸 수 있어요. 뒤에 기르다 재배하다 라고 해서 그렇죠. 이런 맥락일 땐 당연히 무엇을 기르고 무엇을 재배하는지 대상이 올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냥 뭔가가 자라다 또 증가하다 이럴 땐 자동사 go 또 work wait 또 last decrease 상식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자동사들이죠. 자 타동사에 대해서 가봅시다. 자 여기 형광펜으로 조금 더 칠해야 될 텐데요. 먼저 discuss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집읍니다. discuss에 대해서 자 이게 형광펜이 엄한데 지금 잘못 칠해져서 자 discuss 그러니까 토론하다 할 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타동사가 항상 무엇을 무엇을 이 아니라 해석상으로 다른 해석이 되는 타동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가령 우리가 토론하다 뭐에 관해 토론하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discuss 다음에 about 이라든가 on 같은 것이 오는 걸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자 discuss라는 분명히 타동사입니다. 곧바로 명사 목적이어야 돼요. 자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봅시다 했을 때 let's discuss the subject 하고 곧바로 와준다고요. about 같은 것도 그럼 틀리고 자 resemble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죠. 누구와 닮다 해서 resemble with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곧바로 명사 목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he resembles his father very closely 그는 그의 아버지를 매우 흡사하게 닮았다. 자 그 다음에 rich라는 말도 역시 주위에 이를 타동사죠. 어디에 도착하다니까 뭐 rich at 이라든가 rich to 라든가 이런 전지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음음 그건 arrive죠. arrive at 뭐 get to 이런 것들에 자동사니까 전지사가 필요하겠지만 rich라는 분명히 타동사라는 걸 꼭 듣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uggest 무엇을 제안하다 exceed 무엇을 초과하다 또 give 나 receive attract access 자 access에 대해서 또 형광판이 되겠죠. access 그러면 이제 어디에 접근하다니까 access to 라고 쓰기 쉽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ccess가 동사로 쓸 땐 타동사라는 걸 꼭 기억하구요. 자 특히 또 attend 주의해야 되죠. 어디에 참석하다니까 그러니까 attend at 이럴 것 같아요. 음 attend은 분명히 타동사입니다. 어디에 참석하다이든 그러니까 그는 어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했을 때 he didn't attend the meeting 이러는 거구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 다니다 하고 들 수 있겠죠. 자 그는 하버드 MBA 과정에 다닌다 했을 때 he attends 하버드 MBA school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곧바로 전지사 없이 곧바로 목적을 받은 자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표현된 것 중에 discuss와 resemble과 reach와 그리고 access 그리고 attend까지 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익 기출을 다시 풀기로 갔습니다. 토익 기출을 다시 풀기 아까 여기 자 형광평이 잘못 칠해졌던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question 1번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틀려요. 선택지를 보면 speak notify report attend 에서 다 매우 기본적인 어휘들이잖아요. 전부 다 동사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휘문제니까. 그러면서 어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when you submit the beat 자 submit 이란 말은 제출하다고 beat 하면 이제 입찰입니다. 그쵸? 뭐 auction을 한다거나 경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개 입찰 같은 거 이제 수주 이런 거 할 때 입찰 당신이 입찰을 제시를 하면 제출을 하면 미즈 야시다 secretary will blank her of its receipt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미즈 야시다의 비서는 그녀에게 그러한 입찰을 받았다는 걸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speak 같은 경우 잘 알아듣을 게 밑에 설명도 되어 있지만 자 이 speak 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뭐 he speaks Chinese 해서 그는 중국어를 말한다. 이럴 땐 타동사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 이거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speak to 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올 때 아시겠죠? 해소을 전반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지금 곧바로 블랭 뒤에 her 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speak 을 쓰려면 speak to 하고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otify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고지하다 해서 inform 과 함께 inform notify a of b 하고 사용되는 아시겠죠? 이거 상식의 의미죠. 최선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는 설명되어 있는데 설명되는 부분 형광편이 뭘까요? 알고 있더라도 notify inform a of b 여기다가 이런 식의 어법을 쓰는 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뭐가 또 있냐면 remind 가 있죠. remind a of b 해서 remind a of b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익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b번이 답이 되는데 report 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엇을 보고 하다 그럴 땐 타종적으로 쓸 수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 하다 사람이 나온다면 당연히 2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고발하다 신고 하다 이런 뜻도 마찬가지고 attend 라는 말은 어디에 참석하다 라는 타동사 그리고 만약에 시중 들다 누구를 보살피다 할 땐 우리가 attend on 하고 될 수 있겠죠. 왜 우리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뭐라 합니까 스튜어디스 이런 무식한 얘기를 스튜어디스 하면 남성 어미 스튜어드에다가 ESS 여성 형 어미 붙어서 이렇게 어떤 성별이 드러나는 건 사실 성차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해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몰라요 politically correct 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표현이 된다 해서 이런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대해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Nick으로 옵니까? Nick어예요? Black American 안 돼요. 세 가지 표현 다 안 좋은 표현이죠. African American 해야 되죠. 피부 색깔 인종적인 나타나지 않게 그러니까 직함 같은 게 나타날 때도 Shareman 그럼 세상에 여자가 회장인 회사들은 어쩌라고요? Shareperson 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대변인 같은 게 이럴 때도 예전에는 Spokesman 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정당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여성 대변인들이 다 정려 브리핑 하잖아요. 뭐라고? 그것도 역시 Spokesperson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승무원도 Flight Attendant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죠? Flight Attendant 거기서 Attendant 라는 말이 뭐예요? 수행원 이란 뜻입니다. 승객들에 대해서 필요한 요구들을 도와주고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승객이 안전일 것이고요. 그런 의미일 때는 참석화된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Attend on 해서 Attend on 하고 썸바디 요구되면 그 사람에게 수행하다 또 시중을 들다 이런 의미일이거든요. 거기서 나올 때 그때 이제 Attend on 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나타낸 말이 왔을 때 Attend on 이라고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맞지 않죠. 이 하나의 문제에 가지고 지금 설명이 상당히 길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은 양의 영화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 잘해야 됩니다. 대단히 눈에 익은 쉬운 표현들이 나온 것 같지만 나오면 틀리거든요. 쉬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 Question 2까지 하겠습니다. 보면 자 전부 다 또 A, B, C, D 보면 다 동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P 자리에 이제 동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냐면 From 하고 곧바로 이어죠. 자동사라는 얘기죠. 자동사를 골라라는 얘기예요. Send란 말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타동사입니다. Arrive 자동사죠. 그리고 Delay란 말 지연시키다 타동사입니다. Examine 검사하다 검증하다 타동사죠. 자동사 Arrive밖에 없네요. 해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expected delivery 자 그 예상되고 있는 배송은 Has just arrived 막 도착했다. From the supplier 공급업자로부터 Is a wedding signature 서명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구별 그냥 두 개의 샘플 두 개의 샘플 여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사실 영화에 대한 숙달도 프로피션시가 갖추지 않을 때 틀리기가 매우 쉬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 책이 정리된 만큼 그리고 이 책에 프랙티스 테스트를 거쳐 뒤에간 우리 액츄얼 테스트가 10회 이상 기다리고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잘 채득을 해두면 토익에 나오는 것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어 좀 더 지겨울 수 있을 정도로 이 동사편에 대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복습 잘하시고요. 아직도 우리 동사편은 이런 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두 강 정도를 더 해야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습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예습도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수월 받는 게 효과적인 걸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